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스브르크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합스브르크 600년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주에 국립중앙박물관 합스브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10월 25일 시작했고 내년 3월 1일까지 전시 예정입니다 이 전시가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가 수교 130주년이래요 그 해를 기념해서 빈미술사 박물관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기획한 거라고 합니다 합스브르크 왕가의 컬렉션 96점을 이번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작 중에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흰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러 이번에 갔습니다 이 그림 하나를 직접 보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족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피터 루벤스의 작품도 있고 얀 브리얼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 중앙박물관 올라가는 길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현장 티켓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입구 쪽인데 사람이 여유있다 생각을 했으나 들어가자마자 그룹이 밀려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방문했다는 얘기죠 제가 두 번째 그룹에서 줄을 섰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빠졌던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좋아했던 전시인 것 같아요 먼저 합스브르크 역사 한방의 정리 지금부터 간단하게 유학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합스브르크 성에서 출발한 가난한 백작에 불과했던 이 가문이 정략 결혼과 전쟁을 통해서 이 쇠를 넓혀서 거의 프랑스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의 많은 땅을 지배했던 종족들입니다 11세기경에 생겨난 가문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초대 왕이 바로 루돌프 1세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국가라기보다는 로마를 계생하는 중앙유럽의 다민족 영토 복합체 제국이라고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루돌프 1세가 합스브르크 최초의 보통 로마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합스브르크 왕가의 가계도거든요 루돌프 1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합스브르크 왕가에서 최초로 왕을 배출했죠 그러다가 프리드리 3세에 거쳐서 막시밀리언 1세 때 본격적으로 이 쇠를 넓힙니다 막시밀리언 1세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집권을 합니다 프랑스의 경계에 있는 이 지역의 하나의 공국이었죠 마리드 브루고닉 여공작과 정략 결혼 후에 이 영토를 편입시켰습니다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이 지방을 편입시키고 아들 펠리페 1세를 스페인의 위대한 이사벨 여왕의 딸 후하나 공주와 결혼시켜서 합스브르크 왕가가 본격적으로 스페인에 진출하게 계기를 만들어 준 게 바로 막시밀리언 1세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는 베른하르트 스트리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 이분이 바로 펠리페 1세 펠리페 1세의 별명이 미남왕이었는데 용모를 보면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왜 미남왕일까? 다른 초상을 보면요 좀 다르게 생긴 게 맞습니다 초상화만 보고는 외모를 알기는 좀 어렵다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게다가 머리의 끝 위치도 형태에 안 맞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면 머리가 여기 위에까지 있어야 돼요 눈이 보통 큰 머리에서 중앙 부분이거든요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복스럽게 생긴 스페인 국왕의 딸 바로 후하나 공주 시절에 둘이 결혼한 거죠 처음에는 궁합이 좋았던 것 같은데 별명이 미남왕답게 바람을 많이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후하나가 좀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광녀 후하나입니다 그래서 남편 좀 잘만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펠리페 1세가 죽으면서 후하나가 스페인의 왕이 되는데 미치다 보니까 수도원에 위패되고 실질적으로는 깔을 옷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세계사적인 또 국왕이기도 해요 뮬베리그의 까를 옷에란 초상이고 초상화로 당시 가장 유명했던 티치아노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까를 옷에는 정말 천원을 타고 난 금수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친가 친할아버지가 바로 막시밀리언 1세 그러니까 신성로바 제국에 그 많은 영토를 다 물려받았어요 프랑스 영국을 제외하고 거의 많은 부분에서 합스브레크 왕가에 영향을 행사할 때인데 그 많은 영토를 물려받고 또 외관은 이사벨 여왕 스페인 왕가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그리고 대항해시대 때라서 신대륙까지 유럽과 남미를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영국이 먼저가 아니라 스페인이 먼저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이 전성기의 시작이었고 또 신성로마 제국도 역시 잘 나갔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워낙 근친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유전병이 계속 되물림됩니다 바로 주걱턱이거든요 합스브레크 리비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 많은 돈들 신대륙 발견하고 식민지에서 나왔던 금은이 스페인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재정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의외로 잘 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전쟁에 나가 있었고 어릴 때 스페인이 살지 않다 보니까 스페인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까를노세를 실질적으로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 아들이 바로 펠리피 2세인데 이분은 진짜 스페인 왕이죠 워낙 영토가 많다 보니까 이 까를노세가 신성러마 제국은 동생이었던 페르디난트 1세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들 펠리피 2세에게 스페인을 이 남미 땅을 물려줍니다 이 왕도 시대를 잘 타고났죠 전성기 때의 국왕입니다 무적함대 시절이 바로 펠리피 2세 때거든요 소퍼니스바라는 초상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여성화가에요 소퍼니스바가 어쨌든 이분도 역시 턱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초상화가가 좀 미화시켜줬던 것 같아요 영국의 시집간 깝달리나의 딸 메리 여왕과 결혼을 했거든요 친척간의 결혼이기도 하죠 스페인 혈통이기도 했고 그런데 메리 1세 영국 신교도들을 숙청했다고 해서 피해 메리라고 불리거든요 이 메리 1세 부인이 죽고 그의 이복 동생 엠볼링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는데 해적 때문에 많이 약탈을 당했거든요 영국이 이전에 되게 못살았거든요 스페인 함선을 노략질을 해서 국가의 재정에 쓰일 정도로 해적 노략질을 적극 권장했던 게 바로 영국입니다 굉장히 좀 오랑케 해적이었죠 그 대표 오랑케가 바로 드레이크라는 해적이었습니다 화가 난 펠리피 2세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이 드레이크 해적 사용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알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스페인에서 온 사신이 온 자리에서 드레이크 해적에게 기사자기를 내립니다 제대로 열의받았죠 스페인 펠리피 2세가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칼레 해전입니다 무적함대와 영국 전함의 대결이에요 병류역이요 말도 안되게 차이가 큽니다 스페인 무적함대 2800여명 그리고 영국 1500여명 전함은 127척 무적함대 영국 전함 80척 간에 말도 안되는 그 전투력 차이인데 보기 좋게 영국이 승리하고 무적함대가 침몰하죠 영국의 전술에 승리라고 많이 보지만요 실질적으로 운이 많이 작용한 전투였습니다 바람을 잘못 만나서 실질적으로 싸우다가 침몰한 배는 10척도 안된다고 해요 나머지 배들이 풍랑을 잘못 만나서 알아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적함대라는 별명이 영국에서 지어졌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적수가 안 나타나서 무적함대가 된거죠 아무튼 펠리페 3세를 거쳐서 펠리페 4세가 되면서 합스브로크 립이 더 심해집니다 턱이 더 튀어나오죠 근데 문제는 구강초상화조차 미화를 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사실주의 성향이 강한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타고난 재능을 알아본 펠리페 4세는 비록 주걱턱은 이렇게 그려줬으나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매우 총애했던 그런 구강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적함대 침몰하고 계속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해 갈 때에 하필이면 무능한 구강을 만났다는 것은 스페인에게서는 좀 불룬이었죠 정치에는 관심 없고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림 수집 예술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술에는 조의가 깊어서 무명이었던 벨라스케스 재능을 알아보고 궁정화가로 키워내면서 역사적인 화가를 배출시킨 공이 있고 또 이탈리아 플랑드르 등의 수많은 명작들을 사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라도 미술관 왕립 컬렉션의 규모를 엄청 키우게 만든 큰 공을 세웠던게 펠리페 4세라고 볼 수가 있죠 명작 시녀들도 바로 펠리페 4세때 나왔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역사적인 작품이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많이 다뤘습니다 이번에 이 마르가리타 공주의 개인 초상화가 온다고 해서 보러 간 거거든요 이 시녀들의 가운데 위치한 귀여운 마르가리타 공주 단독 초상화가 이번에 온 거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흰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역시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을 멀리서 보면 반사되는 이 옷감 처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린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그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무리 손 터치도 너무 투박하게 성의 없이 끝냈거든요 손톱도 안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바로 벨라스케스식 알라프리마 기법이죠 잘 느껴보려면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봐서 터치가 얼마나 투박한지를 비교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벨라스케스가 당시 초상화를 그릴 때 이런 붉은 천을 많이 썼거든요 그것도 역시 등장합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펠리페 4세의 아들인데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마르가리타 공주 역시 처음에는 어린 시절 좀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오래 못살고 21살 때 넷째 아이를 낳다가 일찍 요절했던 좀 불쌍한 황녀입니다 합스브르크 왕가의 자식들이 일찍 요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가 나오면 바로 죽거나 오래 못삽니다 기형이거나 하필이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까를로스 2세가 역대급으로 병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능도 엄청 낮았어요 5살 때나 뒤늦게 말을 터득하고 숫자를 반복해서 아이처럼 따라 부르고 했대요 겨우 숫자 배우는 것처럼 어른 되서도 몸도 병악하고 게다가 몸도 약간 좀 기형적으로 태어났고 턱도 기형이고 오래 못살고 또 일찍 요절하는데 문제는 아들을 못낳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그 대가 끊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왕위 계승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크게는 합스브르크 왕가와 부르봉 왕가 간의 큰 전투였죠 규모는 좀 작았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왕국 왕가가 개입했던 세계대전에 가까웠던 전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국에 합스브르크 왕가가 패하면서 스페인의 프랑스 혈통에 보르봉 왕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스페인의 합스브르크 왕가는 대가 여기서 끊겼다 합스브르크 왕가가 일찍 대가 끊긴 이후 너무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도 근친 결혼을 했거든요 왕족끼리 조금 멀리 떨어진 친척끼리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합스브르크 왕가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넓힌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유지될 거라고 봤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계속 친척들끼리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다 그렇진 않았지만 결국 그 부작용으로 대가 끊겼다고 볼 수가 있죠 옛날에는 이게 거의 추측에 가까웠거든요 결국 근친 결혼 때문에 이렇게 병악하게 태어나고 유전병을 타고 났을 것이다 몇 년 전에 그걸 체계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된 게 이 유전병과 근친 결혼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쪽에서는 계속 신성로마 제국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돌프 2세 다시 돌아가서 리네상스 말기죠 루돌프 2세라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입니다 이분도 턱이 약간 튀어나와 있죠 동시에 보헤미아 크로티와 헝가리 국왕이었으나 왕으로서의 정치적으로 무능했던 그런 국왕입니다 펠리페 4세와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교도의 호의적이다 보니까 그 친척이었던 펠리페 2세 스페인 국왕이 이 루돌프 2세를 어릴 때 교육받게 합니다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게 하죠 왜냐하면 그 카톨릭의 성향을 가진 게 바로 합스브레커 왕가거든요 펠리페 2세가 광신도적으로 카톨릭을 수호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신교도로 넘어갈까 두려운 나머지 스페인에서 국왕 교육을 받게 한 거죠 정치적으로 매우 무능력했고 가면 갈수록 정신질환이 악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에게 악마가 들어왔다고 이런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되면서 점점 미쳐갑니다 하지만 문화 황제로 불리면서 많은 미술품들을 잘 수집해서 지금의 빈 미술사 박물관 컬렉션을 있게 한 가장 큰 공원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죠 말년에 동생에게 왕권을 빼앗기면서 프라에 계속 있었거든요 프라의 문화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고 많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연금술에 도치되면서 미신도 많이 믿었던 거 같아요 노스트라다무스와도 신분이 있었던 루돌프 2세 였습니다 요제프 하인츠 라는 화가가 그린 초상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볼이 더 튀어나오거든요 이분이 좀 특이한 화가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다른 왕 같으면 되게 싫어했을 요런 그림 스타일을 이해를 했어요 이 초상화를 보고 매우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매일 보면서 좋아했대요 좀 나이가 좀 찼을 때의 초상화를 보면 닮았습니다 과일을 통해서 사람 얼굴 초상을 아주 특이하게 그렸던 주세페 아르칔볼도 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루돌프 2세 매너리즘 화가 로 보통 분류를 하죠 이 당시에 정말 특이한 화가 어떻게 이때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강을 계절의 여신 베르툼 누스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당시에 루돌프 2세의 왕관이 나중에 우스티리아 제국의 공식적인 왕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또 보석 수집광이었거든요 미술의 발전에는 많은 공을 세운 구강입니다 그래서 후선들에게는 혜택을 졌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신성로마 제국 계속 이어집니다 보기 드물게 여 대제가 역사적으로 등장합니다 현재까지도 존경받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후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통치를 했거든요 동시에 헝가리의 여왕 크로아티아의 여왕 오스티라의 대공이었습니다 또 독일의 왕비였고요 그 국왕은 힘이 없었던 프란츠 슈테판인데 보기 드물게 연애결혼을 했습니다 까를 6세 아버지가 연애결혼을 허락해서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금술이 매우 좋았던 부부였습니다 까를 6세가 딸을 왕으로 시키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유럽 공국 또 프랑스 영국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협상을 하면서 딸에게 황제권을 물려줄 수 있도록 협상을 다 했거든요 근데 딸이 황제가 되면서 말이 바뀝니다 프루이센이 슐레지엔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프루이센에서 빼앗긴 슐레지엔 그 영토를 탈환하고 싶어 해서 7년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이전까지 프랑스와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게 합스브리크 왕가였는데 이 프루이센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유능했던 여제였죠 물론 7년 전쟁에는 실패해서 슐레지엔 탈환은 실패했지만 신상로마 제국에 남편 프란치가 황제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럽에서 내정개혁에도 많은 공을 세웠거든요 이전과 다르게 귀족에게도 세금을 매겼고 의무 교육을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보통 최초로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매춘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군사개혁을 해서 당시 군사력을 높이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많이 봅니다 딸이 바로 마리 앙또어네트거든요 마리 테레지아를 그린 화가는 아티판 메이텐스 2세라는 화가입니다 좀 카리스마 있게 생겼죠 젊은 시절의 마리아 테레지입니다 얼굴이 살짝 홀쭉하게 생겼고 허리가 엄청 가늡니다 안드레아스 밀러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남편 프란치가 죽고 금술이 되게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남편이 살짝 바람을 폈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남편이 죽고 무려 15년간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안톰 폰 마론이라는 화가가 그린 이 초상가고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 있습니다 프란츠 2세라는 신성롬바 제국의 황제 면서 오스티라 황제의 초상가도 이번에 와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손자 프란츠 2세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 앙또어네트 테레지아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시집을 가져 루이 16세의 아내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마리 앙또어네트 초상화를 보면 아름다운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은 다른 초상화에 비해서는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코가 빨개 보이네요 자 이번에 전시회에 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당시 여성 화가였고 궁정 화가였던 엘리자베트 비제르 불행이라는 화가가 그린 로꼬꼬 스타일의 초상화입니다 이 화가는 로꼬꼬면서 신고전주의 스타일 둘 다의 성향을 가진 화가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궁금해서 이분의 초상화를 봤거든요 저는 이 그림보다 오히려 엘리자베트 비제르 불행의 초상화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미녀 화가 였습니다 알고보니까 마리 앙또어네트 보다 훨씬 미인이었던 화가였습니다 우아하게 아름답게 그려서 다른 초상화들도 보면 너무 매력적으로 잘 그린 화가입니다 루브로랑 오르쉐 미술관에도 이분의 초상화가 되게 많거든요 한번 감성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마리 앙또어네트가 사치가 되게 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좀 운이 없었던 건 뭐냐면 예전에 다른 왕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사치가 심한 건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 테레지아가 경고를 했대요 편지를 보내면서 사치 조심해라 지금 영국에서 난리가 났다 프랑스도 심상치 않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고 경고를 했는데 어머니 말을 무시하다가 결국에 단두대에 처형당하죠 비운의 여주인공 마리 앙또어네트의 초상화도 이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상화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제 신성로마 제국도 Y가 되고 이제는 합스브르크 왕가의 명맥을 겨우 유지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 새를 잃고 몰락해가는 합스브르크 왕가죠 오스트리아입니다 프란츠 요세프 1세 오스트리아의 황제이면서 헝가리의 왕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르비아 침공으로 1차 세계대전을 야기시킨 인물입니다 예 시대가 좀 안 좋았던 건 좀 불운이기도 하죠 근데 빈이라는 도시를 지금의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로 근대화를 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빈 미술사 박물관을 건립한 이런 공도 세웠죠 프란츠 요세프 1세를 그린 미하이 문차키 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분이 실제 이분이 실제 입었던 제복이라고요 다른 합스브르크 왕가의 용모가 좀 이상한 분이 좀 많았는데 드물게 미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다른 가문 출신이더라구요 엘리자베트 황후인데 시시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제프 호라체크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 당시 왕족들 중에 유럽에서 가장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황후이면서 헝가리의 왕비였습니다 또 보헤미아의 왕비였고 유럽 왕족들 중에 허리가 제일 가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몸매를 신경을 썼는지 몰라도 다이어트에 또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장 갔던 초상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초상화 두 점 중 하나입니다 그 또 다른 초상화 바로 이 작품인데 스테파니 황태자비입니다 한스 마카르트가 그린 작품인데 이분은 아까 요제프 1세의 며느리에요 작셈브르크 고타 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인인 것 같아요 루돌프 황태자와 혼인을 한 거에요 17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약혼 기념으로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패했던 루돌프 황태자와 내연녀가 동반자살을 하고 재혼을 나고 헝가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러시아군에 쫓겨나면서 말년의 수도원에서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했던 부르네 황녀입니다 1894년도에 고정이 오스트리아 요제프 1세에게 선물했던 가복과 투구라고 합니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우리나라까지 출장을 온 거죠 아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라서 안타깝죠 자 그러면 합스브르크 왕관은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주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피터와 머큐리를 대접하는 필레몬과 바우키스 라는 작품인데 벨기에를 대표하는 17세기 바르크 화가 피터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주피터니까 제우스와 머큐리니까 헤르메스죠 그 심부름꾼 자 이 둘이 인간으로 변신한 다음에 마을로 온 겁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야박하게 이 나그네 둘을 신는 줄도 모르고 쫓아낸 거예요 문제박대를 당한 거죠 그런데 필레몬과 바우키스 부부는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이 가난해 보이는 나그네 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면서 대접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없는 산림에 먹을 거를 이렇게 잔뜩 차려왔는데 그것도 모잘라서 아껴 키웠던 이 거위조차 고기로 잡으려고 한 장면인데 이 거위가 이 주피터와 머큐리 신들 사이로 도망쳤다고 해요 나중에 이 신인 걸 알아채고 이 둘을 산꼭대기로 피신시켜서 이 마을을 홍수로 다 초토화 시킵니다 야박한 인간들을 벌을 내린 거죠 하지만 물에 잠겼던 이 집은요 어느 순간 신전 궁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집이 되어 있었던 거죠 신이 선물을 내린 겁니다 착한 이 부부에게 그래서 이 신전에서 제우스 신을 모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동화 같은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제우스가 루벤스 특유의 생동감 있는 터치로 묘사를 한 거죠 루벤스는 이런 터치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듯한 에너지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다른 작품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루벤스가 이 통통한 여자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좀 있거든요 이 부인도 당시에 풍만한 몸매를 가진 여인이었죠 루벤스 50대에 37세 연하 16살 소녀와 결혼을 합니다 헬렌 프로망이랑 은든자와 잠자는 안젤리카 로도비커 아리오스토 작가의 광란의 오릴란도 라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 이 은둔자가 구애를 해도 여인이 넘어오지 않자 약을 먹이고 잠들게 해서 여인에게 접근하는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을 루벤스 특유의 에로틱한 감성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루벤스의 손을 거치면 아주 다채로운 컬러의 생동감 있는 피부톤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루벤스가 워낙 인기가 많은 화가라서 당시에 주문이 넘쳐나서 100명이 되는 공방의 화가들과 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밑그림만 스케치하고 초벌 중벌까지 제자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만 루벤스 원장님이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루벤스가 터치를 하면 피부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지 딱 구별이 돼요 이탈리아 베네치아파 출신의 베로넷의 작품도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란 작품인데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몰라도 옷을 입고 있는 작품이고 쫓겨나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네치아파 특징이 좀 이런 건데 아주 또렷하게 디테일한 형태보다는 뭔가 흐리멍텅한 외곽 처리 이 작품에서는 채도가 높진 않지만 또 다른 작품에서는 다채로운 컬러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흐물흐물거리는 이런 특유의 터치가 있어요 베네치아파는 이렇게 뭔가 뿌연 느낌이 있어요 베네치아파 티치아노의 영향이고 베네치아파의 특유의 색감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말기라서 그런데 이분을 평가할 때 전성기 르네상스 화가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매너리즘 화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비례가 조금 어색한게 있죠 매너리즘 시대의 단은 아니지만 하나의 또 특징 중의 하나가 인치 비례가 어색한 화가들이 등장합니다 엘그레코처럼 성무마리아의 얼굴이 과도하게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아기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동쪽에서 온 영가들이죠 성서에서는 박사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황금, 모략, 유황을 바쳤던 동방에서 왔던 세 사람 그 이야기를 그려놨죠 자 그리고 나폴레옹의 초상화도 있습니다 안드레아 아피아니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이고 나폴레옹이 단신이었죠 아무튼 옷을 매우 화려하게 입은 그런게 보이네요 왕관도 진짜 화려합니다 머리도 아주 곱게 내리셨네요 야코모데 카시오픈 이라는 그 안토니 반다이크의 작품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초상화 인물보다는 안톤 반다이크가 당시에 초상화로 굉장히 유명하고 저체도의 분위기 있는 이런 갈색 톤을 아주 매력있게 표현했던 그런 화가거든요 반다이크라는 갈색 물감도 있죠 반다이크의 초상화를 보는 그런 기회도 이번에 있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정무라방이 따로 있거든요 이번에 그 중에서 대표작 중에 하나가 꽃다발을 꽂은 파란 꽃병 이라는 작품 대표적으로 화가 가문이죠 브리얼 가문 피터로 브리얼의 둘째 아들입니다 얌 브리얼 이 집안이 다 화가 집안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그림 배웠겠지 생각할 수도 있으나 태어나고 바로 피터브리얼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다른 화가들에게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절친이 바로 루벤스였고 얌 브리얼은 정무라도 잘 그리고 풍경도 매우 잘 그렸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정말 디테일하죠 플랑드르 특유의 장인정신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디테일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시대죠 또 다른 작품 풍경도 잘 그린다고 그랬죠 이집트로 피난 중 휴식 이란 작품 바로 성가족이 헤로다 왕 각사를 피해서 이집트로 가는 성가족 성모 마리아와 아기 그리스도 그리고 성요셉 이 가족들의 피신가는 과정을 풍경화와 조화롭게 그린 작품이죠 천사도 꽃을 들고 있는데 주투키가 식물 그린 것답게 터치 디테일한 묘사를 너무 잘 살렸습니다 제가 인터넷 이미지인데 너무 누리끼리하게 나왔거든요 실물 컬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약간 푸르스름한 컬러가 이 느낌이거든요 색감도 너무 매력적이더라구요 다른 대표작 비해서 좀 작아서 지나칠 수도 있지만 얀브리얼 1세의 풍경화도 추천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터르브리얼의 그 명작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터브리얼 작품이 하나도 안 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얀브리얼 2세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아버지는 풍경화 정모라 둘 다 잘 그렸는데 이 아들은 풍경화를 더 많이 그렸대요 친구가 반다이크 이바다 미술계 좁죠 반다이크는 또 루벤스의 제자 출신입니다 수석 제자 출신 얀브리얼 2세 가 그린 성모자입니다 이 플랑드르 지방에 빠띠니르 초창기 풍경화가 가 있거든요 그 스타일이 약간 보입니다 색감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색감도 시원하게 잘 구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얀브리얼 지반이 꽃을 정말 잘 그리잖아요 정모라를 잘 그린 지반답게 꽃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린 특징이 있네요 풍경화가 다른 그림에 묻힌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나 시대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풍경화를 보면 주연이 아니라 그저 배경으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종교 이야기가 항상 등장해요 혹은 그래서 신화 혹은 문학 다른 문학 근데 진짜 풍경을 그렸습니다 오직 풍경을 위한 풍경 이런 장르가 본격적으로 나타난게 17세기 플랑드르 지방이었거든요 그 대표 화가 중에 한 분이 바로 야코프판 라이스달 이라는 작가입니다 네덜란드 대표 풍경화가 이고 호이엔이라는 풍경화가 영향을 받아서 이 화가들의 특징이 바로 아주 저체도의 분위기 있는 컬러거든요 그 분위기가 멜랑콜리하다는 평가를 얻어요 요런 감성이 나중에 영국 프랑스의 낭만주의 풍경화가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풍경을 그리다 보니까 또 사실주의 풍경화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풍경을 위한 풍경화의 초창기가 이 무렵에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죠 바티칸에 있는 그 조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눈여겨봤더니 알고보니까 같은 작가 카펠로 카펠로 루스콘이라는 18세기의 작가입니다 조각가죠 12사도의 조각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12사도 중에 성 안드레아 이분이 순교할 때 X자 십자가로 돌아가시거든요 그 X자인 이유가 그리스도의 그리스 언어로 그 약자 첫 번째 글자가 X자이기 때문에 X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약자가 X인 이유가 EX인 거예요 되게 꿀팁입니다 이거 크리스마스의 X가 EX라고 설명을 안 할걸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X도 같은 X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가 성인이 성 안드레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파엘로 산치오 물론 직접 다 수를 짠건 아니에요 테피스트리인데 제작은 야코 괴벨스라는 분이 했고 디자인을 라파엘로 산치오가 했다고 합니다 기적의 물고기잡이 원작이라기보다는 라파엘로 산치오의 디자인을 복사를 한 많은 작품 중에 하나를 오스트리아 가문이 수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피스트리는 양모와 실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적의 물고기잡이 이게 뭐냐면 성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죠 시몬 시절에 물고기잡이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계속 불어나는 이런 기적을 직접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장면을 유사한 작품이죠 그리고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울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도이기도 하죠 바울이 아니라 본래 사울이었죠 원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성교활동을 하는 제자가 됩니다 디자인은 역시 라파엘 산치오가 했고 그리스에 가서 사법 평의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사도 바울을 묘사한 장면이죠 본래는 바티칸 궁에서 라파엘로에게 이걸 시켰거든요 테피스트리 복사본을 프란치 2세 때 구입을 해서 지금 빈 미술사 박물관에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자 이정도까지 할게요 그 합스브레이크 왕가를 간단 요약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온 주요 작품 플러스 합스브레이크 왕가의 또다른 이해를 돕기 위한 초상화들도 추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정도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이었습니다 아스타루에고 부에나스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